정말 많은 기자님들도 천장에 자리를 해주셔서 가운데 중앙 보시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포즈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중앙 바로 보시죠 아유 좋습니다 자 공동초래구역 좋아 대박을 기원하면서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화이팅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대로 배불분들은 계시고요 한 환경을 여러분께 보이십니다 가운데 바라보면서 밝게 웃어볼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웹드라마 대박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속차게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동초래구역 하나 둘 셋 화이팅